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한국대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 해안공방교에 대해서 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우리 우원 측은협회에 오자이신 라스프리아 김카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우리의 친선암패의 고원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대사입니다. 총무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신구인 미크로시랜드의 전개사입니다. 그리고 진천항교제의 대표님들께도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제가 이 해안공대사로서 이 해안공대사의 동지가 꼭 절반이 되는 그런 때여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곳에 와서 느꼈던 점을 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절반 제 2년 동안 제가 우리 양국 관계를 위해서 활동 보장하는 계획 그리고 각오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해안공대사의 그 축사에 대한 저는 지난 2014년 11월 통과를 무인 이후 우리 양국 관계가 아주 단단한 단속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팬 통과는 중 narrator 일08군 부분 외교관계 기관 텐 곳 이로써 당시 한국 정부가 주인했던 공산군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도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 당시에 그 간격을 잊지 못하고 또 선관리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리 분들한테는 제가 봤어 보니까 한국은 중에도 지정학적인 지정학적인 난단을 극복하고 또 이리로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최재정환을 능력한 선관리가 취한 부산은 일종의 것 하나의 보험국가로서 자녀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호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4단계 동안 양국단계의 발전이 원동력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국단계에 있어 언제부터인가 초비의 열정 기대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국가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다 이런 생산적인 단계를 배우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인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촛놈에 관한 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 저는 관계를 불태우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저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 12월 달 프라엣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회에서 올바둔 일에서 이제 우리 양국 단계에 어떤 새로운 모멘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홍가리 배우는 지금까지 그 길을 찾아왔고 또 앞으로 나아버지는 김기 또한 이를 실험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와 문화 이 두 분야에서 우리 양국 관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분야는 오르반 중리 전문과 홍가리 배우 경제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제와 문화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시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 그리고 국방문화에서 협력하는 등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의견 중심의 협력 관계를 중소기업으로 인한 확대와 당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듯 국방문화에서도 선정의 대상에 탐친다는 그러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 말 2월 말에 더러워 행진을 하는 것이 서울에 가서 한국 사람도 장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지금 기회에 대해서 양국 정부 간의 후속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 행동은 당초 해상보다 훨씬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구의 블라테스트 홍보 브라운의 통관인 내방의 수가 무려 35,000원 그리고 이는 전략도보다도 약 6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국에는 홍보의 건강도 표정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모자라는 것 간에 강도가 계속됩니다. 그 수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홍가리 투입에 사용하는 문제에 큰 가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홍가리 품의 한국 확산에 대해서도 초보 수단 홍가리 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가리 한국 문화의 조속한 대단을 위해서 나름 지원하고 있고 또 홍가리 한국 내 홍가리 관광 재능을 위해 홍가리 건강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양국 간의 분위기가 아무리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가 매우 시위 없죠. 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본회의에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의 모색 회의를 기대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엘싱원 대량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